아아! 진정히 애교 현장을 보고 계시네요 아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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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유가 있어야 되나? 어..없어도 돼요 무슨 냄새? 자일리톨! 자일리톨! 아아! 자일리톨! 무서워요! 무서워요! 아아! 뭔소리에요? 왜 자꾸 이거 꺼지지? 어! 여기 친구들! 언니! 언니! 친구! 언니가 더 나이 많은 거 아니에요? 아니야! 죄송해요 남편이 아직도 어쩌겠어요? 지금 2시간째에요! 벌써! 지금 3시간! 3시간 좀 지나고 갔다가 제가 저도 빨리 부르고 싶은데 잠시만요 언니 손 떨고 있어! 손 난다! 네! 안녕하세요! 24살이거든요 아아! 아아! 고엘네가 차기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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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차기 안녕하세요! 안녕하세요! 근데 왜 제 나이만 이렇게 오시는 거예요? 아니 갑자기! 저만 느끼는 그런 거 아니에요! 아니요! 아니요! 아니에요! 아니요! 아니에요! 아니요! 저만 느끼는 그런 걱정이라고 합니다 아니요! 세종대학교 다니고 싶다고 하면 저희 학교 친구들이 속살야겠죠? 아니 속살야 할 수도 있어요 별로 관심 없을걸요 언니 학교 친구 있어요? 없어! 우와! 진짜요? 어! 우와! 흔들지 마세요! 우와! 잠깐! 야! 잠깐! 잠깐만! 반칙 너무 많이 반칙해! 진짜 반칙! 와 진짜 반칙! 왜 나냥 눈머쥔다고! 언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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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더잖아요! 왜그래요! 언니! 나 리더잖아요! 언니! 아니요! 리더한테! 리더니까 이럴수록 더 강하게 해! 맞아요! 잠깐만! 위즈한 보냈어요? 난 못 봤는데! 저 보냈어요! 첫 번째 카드를 보고 읽어날래요? 응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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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희 다 오늘 나한테 암바 걸려보고 싶은데 언니! 응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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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용히 해! 응! 너네 그거 알아! 하두리캠이라고! 옛날에 나왔던 캠인데 언니만 알아요! 언니만 알아요! 우리 아빠한테 들었던 것 같은데 다 우리 세대 또래인 줄 알아요! 언니 세대가 언젠데요? 언니랑 벌써 차이 안 나! 9년 전! 나랑 9년 전이야! 우와! 충격! 왜 이렇게 알밋냐! 언니! 뭐야! 280도 뭐야! 뭐야! 280도 뭐야! 집을 참을 쌤이에요! 그게 아니고 이게 이게 280도 28도야! 숫자 못 읽어! 숫자 못 읽어! 만취에 은비언니 있을 것 같은데 인정! 아니었으면 좋겠다! 재호야! 만취한 게 알려드릴게요! 권은비! 언니 이거 은비언니가 망가뜨렸어요! 결혼했어요! 어? 언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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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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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은비야! 이렇게? 네? 이렇게 하는 거예요? 하하 저는 은비언니한테 제일 말을 편하게 해 보고 싶었어요! 저는 당연히 너무 신나죠 그러니까 운변이가 아마 마음을 단단히 먹고 와야 될 것 같습니다 마덕이의 애교를 본다든지 떡볶이 육수가 문제가 아니고 내가 문제인데 귀여워 우리 언니 언니가 제일 바랍니다 제가 얼마나 쿨한데요 제가 무슨 말을 안 하면 이렇게 껴안으면 불리한 거예요 자기한테 아니에요 자꾸 꼬집어요 자기한테 불리한 거 말하면 이렇게 껴안는답니다 여러분 지켜봐주세요 저 얼굴 빨개졌잖아요 저 아직 노란데요 자 노래에서 제작권자 슈그니스 덕 Tak Yahu 아 언니가 지금 다 웃어 언니가 지금 다 웃어 언니가 지금 다 웃더라 why 언니, 음악이 진짜 언니! 귀엽습니다! 우리 학교 오랜만에 보이세요? 학교에서 이런 언니 먼저 드실 때 컨셉 잡지 마요! 언니 컨셉 하셔서 잡았어! 자, 얘들아! 1, 2, 3 야, 이거 손방 작업이 예나잖아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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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웨피 휴 잼이가 네 휴 잼 나가기 전에는 안 친했다라고 해서 많이 당황하셨을텐데 되게 친했거든요 무슨 소리오세요? 언니! 왜 이러시니까? 거짓말해요! 아니 저한테 자꾸 왜 이러시는거예요 어찌한 분들은 거짓말 싫어하신다고요 그거 진짜 안 친한 줄 알잖아요 아, 이거 내가 아까 웹점은 보런 애인데 아 너무 아니까? 아아 여기 뭐지? 아아 안돼 이리 먹어 이리 먹어 잠깐만 나는 개월해 먹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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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먹어 먹어 파리파리 빨리 먹어요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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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즘에는 졸렸나 보네요 아아 아아 진짜 왜 채원아 우리 같이 사놨어 채원아 우리 같이 사놨어 되게 안 취하셨는데 언니가 같은 방이었어요 아아 언니 언니의 강화한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언니 주변 깨끗해져 야 뭘 가위만 몰라도 이렇게 타 아니 몰랐지 모르니까요 아니 좀 뭐 그럼 민지언니 말고 둘이 먹어요 지울게 잠깐 아니 그래서 잠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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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뭘 뭐 내 거라니까 원래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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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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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언니 자 음명이 찾아 음명이 자 음명이 찾아 음명이 야 야 야 야 야 야 저거 돌려 1분 안뇽 제가 완전 원래 너가 빌려봐 2분이 1분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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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분이 1분이 2분이 잠시만, 제가 더 돌리는 거 같아요. 거꾸로 입었어. 언니! 옷 돌려 그려. 언니 머리 돌려 그려. 아니 잠시만. 언니 이게 아니에요. 반대라고요 언니. 얼굴이 반대라고요 옷이. 이게 아니야, 얼굴 돌려. 만약 홍어 이런 거. 기분이 왜 그러지? 언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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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분 탓이에요. 기분이 안 좋은 거 같아. 기분 탓. 언니 언니 언니. 소가 왜 이렇게. 애교다! 애교다! 애교하면 은비언니죠. 한 번 해봐요. 못해요. 벌써 웃겨. 벌써 해봐요. 언니 빨리 해봐요. 제대로 해요. 제대로. 제대로. 둘. 넷. 이지원. 위기하는 거야? 위기하는 거야? 위기하는 거야? 위기하는 거야? 위기하는 거야? 언니 언니. 앉아. 앉아. 죄송합니다. 이지원. 사랑해. 지금 노래 지금 모르고 있는 거 같은데. 또 이렇게 몰아가네요. 은근 언니가. 아니에요. 저희 친했어요. 친했는데 살짝 어색했던 건 있었죠? 그게 뭐예요? 그게 안 친한 건 아니잖아요. 아 그쵸. 아 그쵸. 친했죠. 친했는데 살짝. 뭐라고 해야 될까? 그런 느낌을. 그게 안 친한 거예요. 여러분. 아시죠? 진짜. 지금 되게. 지금은 엄청 지나죠. 아 그래요. 고마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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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마워.